앞니 보철물을 다시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근데 딱 봐도 잇몸 라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환자분도 각오를 하기를 이거 왠지 뜯어내면 몇 개는 뽑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앞니의 보철물이 워낙 안 예쁘니까 뜯긴 뜯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수습을 좀 잘 하는 곳에서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오셨어요 보니까 여기가 안 예쁘죠 안 예쁜데 중요한 거는 보철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놨어요 세븐 유닛 브릿지예요 합쳐놨으니까 할 때는 튼튼하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환자가 위생관리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이 환자가 보통은 앞니만 못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금니 쪽도 이런 부위 보면은 잇몸이 좀 나빠진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이런 데 보면은 잇몸 레벨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앞니에 비해서 위에 앞니가 유독 안 좋잖아요 그거는 위생관리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원래 치아끼리 붙어있는 치아는 없잖아요 융합치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거를 각자 각자의 크라운으로 띄워놓고 여기를 치실질이나 이런 치간 칫솔을 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잇몸 레벨이 나빠질 만한 환자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초긴장 상태에서 일단 뜯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뜯어내보고 이런 데 보니까 막 잇몸이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 잇몸이 안 좋을 것 같고 흔들흔들해서 뽑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 일단 뜯어보고 치료 계획을 정합시다 라고 했어요 뜯어보기 전에는 계획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쪽에 없던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뜯어봤더니 생각보다 내부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잇몸이 나쁘니까 이제 잇몸 치료를 빡세게 빡빡빡빡 해서 마취해가지고 아내를 다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신경치료부터 다시 다 한 거예요 7개를 다 한 거죠 수습수습수습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이제 보철물을 하고 이제 실은 이거를 7개인데 잇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흔들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환자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잇몸 치료를 해보시고 흔들림이 내가 그래도 끌고 갈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면 발치하는 걸 미루시고 일단 보철물 치료를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를 했더니 흔들림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대신에 잇몸이 나쁘다 그래서 이걸 갖다 크라운을 묶어서 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빠진지 모르겠죠 환자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건 이 앞에 두 개만 묶었어요 두 개만 나머지는 다 각자에서 치시를 할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벌어지면 앞니 사이는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가 스트레스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개만 묶어놓고 두 개만 묶고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크라운을 다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렇게 됐던 치아가 잇몸 치료해서 하나도 안 뽑고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잇몸이 워낙 안 좋은 치아니까 그런데 환자분께도 만약에 잇몸 안 좋아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한 개 발치하시고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나하나씩 묶어놨으니까 그때는 다 뜯어내고 다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치아 하나만 뽑고 대응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 잇몸 청소하면서 좀 지내보자 라고 해서 팔로업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치료를 했고 색깔이 하얗다고 무조건 예쁜 게 아니에요 주변 치아와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 치아가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밝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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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알아보세요